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재명이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떠난 현장의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작년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자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TV조선은 이재명이가 지난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이 뉴질랜드 출장 기간 동안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김문기 전 처장은 등산과 도시탐방, 트램 탑승,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 답사 등 현지 일정에서 이재명이를 수행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안에 가면 천년무근 고사리들이 많다고 하자 이재명이는 김문기 전 처장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네고 크게 웃기도 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 갔을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이 화난 얼굴로 딸에게 자랑해야겠다며 카메라에 부위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이를 기소하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직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재명이가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당시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등과 함께 어울려 골프까지 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뭐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으니까 이재명이도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고 순순히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4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경제성이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가 개발 시행사에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김인섭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 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의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 제안이 되었던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나 공동주택단지로의 개발에 대한 수익성 지수가 각각 0.51과 0.88로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나 11개월 뒤인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검토 결과를 성남시에 보고하며 공동주택 건축사업 추진 시 현재의 주택시장 및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1년이 안되어서 180도 달라진 겁니다. 특히 2015년 1월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가 백현동 땅을 산 A시행사에 영입된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 김인섭 영입 두 달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뒤집은 겁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해당 부지의 땅 용도를 당초 신청했던 2종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2배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단계 종상향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몰아주는 바람에 사업자는 3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했다며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라는 번거로운 절차 자체를 애초에 회피해버린 것인데 이재명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섭이는 시행사로부터 60억 원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이의 역할이 있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인섭이를 소환조사한 경찰은 경제성 평가가 번복된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1천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자연 녹지였던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에서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후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가 2015년 김인섭이를 영입한 뒤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김인섭이의 입김으로 성남시청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검경의 수사망이 이재명이를 향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가 무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재명이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이의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인인 김혜경이도 그렇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혹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그렇고 최근에 또 쌍방울이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변호사비 대나부옥의 중심에 있는 이 쌍방울 사건 역시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재명이의 아들 이동호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재명이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그 혐의점을 벗기가 무척이나 어려워 보인다는데 이 민주당의 위기에 근원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를 끌어안고 같이 자폭할 것인지 그래도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사회길을 모색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하는 짓을 보니까 이재명과 같이 자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이재명 사건의 의혹 사건들의 결론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사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법시스템 정상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는지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